네 안녕하세요 T준신입니다 네 여러분 입국장에도 이제 면세점이 생겼어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면세점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짐 찾는 데 여기 회전초밥 알죠 여기 붙인 짐 찾는 데인데 여기 옆에 면세점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장품 그리고 양주 화장품이랑 술 그리고 먹을 간식거리 조금 담배는 없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여 드립니다 뭐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조니워커도 있고 직단에 뭐 로얄 샬롯 되게 많네 담배는 없지 양주랑 화장품이랑 뭐 우리는 과자 과자 샀어? 과자도 많고 여기 보면 몰티저스도 있어요 몰티저스 저기 있고 아 이걸 해야겠다 어? 왜 아 몰티저스 여기 있네 근데 이게 솔직히 더 맛있어 인정? 이게 더 맛있어 이거 훨씬 싸네 이거 6불이네 밑에 몰티저스 21불인데 아 공항에서 파네 이 국장에서 오구 아 백댕 아 어 아 예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